고시가 너를 TV에서 내가 봤다고 고시가 꽃 좋아? 고시가 꽃 좋아? 조용히 해! 너도 조용히 해! 나도 미션 중이야! 나도 미션 중이라고! 야! 눕지 마! 일어나! 고시가! 고시가! 잠깐만 너 사과 좋아해? 고시가 너 사과 좋아해? 어? 사과 좋아?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조용히 해! 아 조용히 해! 야! 너도 조용히 해! 미션 중이잖아 지금! 안 보여? 아 무슨 고시기가 어딨어? 고시기! 고시가 좋아해! 여기 무슨 실험이에요? 저 실험 각자? 여기? 키스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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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아! 고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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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시가 이게 뭐하는 거야? 아! 드럼 부러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고시가! 하아야! 넌 뭐하냐? 쟤 뭐해? 너 뭐해? 반가워! 난 코끼리를 사랑하는! 고시 씨! 하노루야! 널 해치지 않아! 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! 여기 비어올려도 인정입니까?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? 하 slightly 아, 하지아 미안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어 잠깐만. 다 났어? 잠깐만. 너무 빠르. 너무 빠르. 너무 빠르. 너무 빠르. 너무 빠르. 너무 빠르. 진짜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. 아 선생님 나 진짜 못찾을 것 같아요. 진짜 못찾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진짜. 아 다리. 사진과 같은 홍학 커플을 찍으면 성공. 사진이 어디 있어. 하트 모양의 사진을 찍어내시면 성공. 아 제가 홍학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찍으라는 얘기죠.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내년이되든. 아니 쟤네가 사랑을 해야지 찍을 수 있는 거네. 아 진짜 이거 어떡해. 얘들아. 너네 커플들끼리 막대가자 게임 같은 거 안하니? 얘들아. 자 키스 타임. 지금부터 1분간 키스 타임. 여러분들. 마음을 열고. 서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. 오 진짜 크다. 오. 오. 안 돼. 이리 오세요 형. 진짜 가까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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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혓바닥이 뭐야. 너무 가까워. 야 혓바닥으로. 기린. 야 혓바닥으로. 야 혓바닥 너무 커. 광수야 네 혀도 잘해? 바로. 바로. 야 너무. 아 이거 먹고 싶나 보구나. 뭐 하나 줘봐. 이거 그냥 이렇게 줘요 뭐. 아 근데 카메라야 카메라야. 아 카메라. 원샷. 나 기린 거의 실제로 처음 봐. 처음 봤다고? 아니. 이미 말씀 Luckveis. 얘 대자가 하루 하시나요? 미olé 심 neuro 기절히 봐. 틀려도 되겠네요. 두 분 다 5를 선택하면 두 분 다 연습을 선택하시면 샆밥 incap 수 없는 다 1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광수는 잘생겼다. 아. 이제 이거는 끝이에요? 기린이 잘 먹을 거를 너 답으로 해놓으면 되네. 둘 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. 그러면 처음에 두 개 다 같은 음식으로 해야겠다. 그럼 맞네. 그렇죠 그렇죠. 야 왔어. 야 물어봐. 이광수는 잘생겼어. 제발. 아니야. 이거 이거. 제발 아니야. 왜 치워. 이거. X를 해야지. 단단 매력 있는. 매력 있는.